내 얼굴 보여? 나 잘생겼지? 서강주? 지승돈 회장님의 후계자 꺼져 시각장애인이라고 귀죽을 필요 없어 용감하게 살아 나 너 안중에 없거든? 너 나랑 잘래? 나 돈 없는데? 누가 한 층대에서 자는데 더치페일라냐? 넌 그래? 그랬어? 나 맘에도 없는데 네가 자자고 해서 잔 거야 너 불쌍해서 아 네가 이거 같아 12억 원이야 으악! 으악! 개수석! 꺼지라고 하네! 좋아했어 더 하지마 어? 이 새끼가 씨 으악! 야! 그떡 없지나? 다시는 유다름 씨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나뿐